아니 뭘 여기까지 오셨어. 어? 인사드려. 누나 인사드려. 아빠가 뭘 할지. 아빠가 다음에 뭘 할지를 편지 받는 거야. 아빠가 다음에 뭘 할지를 편지 받는 거야.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절대 범인을 안 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. 너도 볼래? 볼래. 아니 살짝 볼래. 아빠 범인이래. 봤어? 왜? 아빠 범인이래. 아빠 범인이야. 지금까지 한 벌로 범인 그쪽 없다고 했어. 너는 이제 그 부분은 잘린 거야. 그래서. 아! 아빠가 범인 역할을 하는 거야. 이거 말고 딴 거 해라. 뭐? 아빠 딴 거 할 수도 있어. 왜 검찰? 제가 최대한 열심히 잘 할게요. 잘하고. 저 근데. 아빠야 진짜 보여줘. 아 잠깐만 잠깐만. 이거 아니야. 이거는 지금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돼. 아 우리가? 다시 돌아오는 거지. 엄마. 너희 그거 잠깐 조용히 못 있으면 어떡해. 계속 잡소리를 내가지고 안 돼. 야 집 안에서도 심각하다 야. 아iuosas해. 네 problems라서 해.